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코드는 영어로는 code라고 하고요. 소스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말로 바꾸면 설계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설계도는 뭐죠?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동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는 계획. 그게 바로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설계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건축과 똑같이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에는 어떤 게 적혀있냐면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동작하고 또 누가 사용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이 형태의 약속으로 약속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드 또 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건축과 소프트웨어와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소스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컴퓨터에게 제출하면 컴퓨터는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코드에 적혀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그 순간 짠 하고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건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설계를 한다고 해서 건물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설계는 시작이고 실제로 어떤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건설 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 또는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산업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코드라고 하는 것 또 소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이 아닌 분야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하는 것을 작성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특성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산업이 다른 분야들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이 자바를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제가 좀 그려볼게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위눅스 OS X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작성하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만드는 영역이고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설계도가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이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자바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자바에게 제공하면 자바는 이 소스 코드에 적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바는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운영체제는 그 바깥에 있는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인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를 키보드에 입력한 값을 받아서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전달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작성하는 소스 코드는 바로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자바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서 이 자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바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컴파일하고 컴파이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이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과정은 저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저게 무엇인가를 파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바가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체들이 다양하게 얽혀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중요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름, 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질서를 좀 교통정리를 좀 하고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실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바 S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바 플랫폼 스탠다드 에디션의 약자인데요. 이 자바의 표준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어떠한 문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바 SE, 이 자바의 표준안에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벤더들, 예를 들면 IBM, 또는 Oracle, 또는 OpenJDK, 기타 등등의 이 다양한 주체들이 그 자바 표준안에 기술되어 있는 어떤 자바의 문법 또는 규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인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자바 SE는 현재 7버전입니다. 7버전 왜냐하면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언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좀 더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버그를 더 낮은 확률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자바의 어떤 규칙 또는 문법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겠죠. 바로 그러한 변화들을 반영한 것이 자바의 버전이고 현재 제가 수업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는 자바 버전은 7버전, 자바 7버전이 현재 라이브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 이러한 표준안은 JCP,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JDK가 있구요. JRE가 있습니다. 자, JD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자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자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도구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 자바 디벨롭먼트 킷 줄여서 JDK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바를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발자라고 한다면 자바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JDK라는 것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JDK에는 자바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필수적인 도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JRE라고 하는 것은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건 뭐냐면 자바가 자바 프로그램,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구동되기 위한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운영체제를 안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바를 그렸죠.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 코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즉, 여러분이 작성한 자바 코드가 코드에 적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JDK와 JRE의 관계는 JDK 안에는 JRE, 즉 자바가 실행될 수 있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죠. JRE에 JDK가 있으면 이 안에 JRE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JRE를 설치하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설치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JDK, 자바 디벨로먼트 킷을 설치하게 되면 자바를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 JRE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JRE는 누가 쓰냐? 이거는 자바 개발자가 아닌 자바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가 자바가 동작할 수 있게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JRE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고 JDK는 개발자를 위한 것이라고 뭐 거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 JDK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이 JVM, 아주 자주 듣는 말이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 자, 여기에 있는 버추얼이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뜻이죠. 자,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라는 뜻인데 가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JV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는 이 JVM이라는 것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위에는 윈도우나 OSX와 같은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 위에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자바 버추얼 머신에 설치를 자바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건 또 어떠한 형태의 하드웨어를 사용하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자바 버추얼 머신, 중간에 껴있는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인해서 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자바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의 핵심이 바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JDK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 안에는 JRE나 JVM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JRE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개발을 할 때는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쓰는 것이 JRE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것이 포함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JRE가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바의 버전은 역사적인 이유로 상당히 복잡한 표현입니다. 예,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자바의 정식 명칭은 자바 SE7입니다. 예, 그런데 역사적인 이유로 이것과 똑같은 버전을 JDK 1.7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JDK 7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자바 SE7, JDK 1.7, JDK 7 모두 똑같은 버전의 자바를 지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자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자바의 버전들이 존재하는데요. 자바 SE, 자바 EE, 자바 M2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 수업에서 살펴볼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바 SE를 살펴볼 거고요. 자바 EE 같은 경우는 기업용 시장에서 사용하는 자바 개발 환경이고 자바 M2는 모바일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바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JDK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마자 JVM을 설치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운영체제별로 리눅스, 윈도우 OSX별로 이 별도의 설치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니까요. 리눅스별, 윈도우 OSX별로 이 별도의 설치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니까요. 여러분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후속 강의인 실행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